오늘 자막을 보내고 싶습니다. 할 준비 됐어? 응 이제 트레일러가 너무 작지? 괜찮아? 할만해 이거? 내려가야 돼 안 될 거 같은데 왜 안되? 아이씨 아이씨 시작부터 길어 이제 출발이야 멋있는 방문이 벌어질거야 가보자 내리막길이야 빨리 가 천천히 가 위험해? 알았어 천천히 가자 옆에 꽃 봐봐 시원해 여기가 신도림 다현이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풀 봐봐 옆에 풀 맘에 들어? 다현이들 다현이 자전거 하나 사서 따로 타고 올까? 응 야 아빠 아직 살아와 아직 살아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비둘기 형 가라 둘기야 따라오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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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기 전에 가끔씩 와야겠다 다현이 다현이 더 크기 전에 가끔씩 와야겠어 트레일러가 죽어서 작아져가지고 이제 어? 못하겠어 그치? 야 옛날엔 거기 언니랑 둘이 타도 남았는데 셋이 타고 막 그랬는데 시원해? 시원해? 다 왔어 이제 안 더워? 그 안에? 응 옆에 풀 좀 봐 풀 날inhoooo 이리오 타건 갈 때 차로 여기로 넘어가는 거라고 저기 꽂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도착? 거의 다 왔어 지금 다 왔는데 이제? 여기 이렇게 다리가 난간이 생겨서 난간이 없었거든 오른쪽에 난간 없었잖아 원래 이쁘다 더워 잠깐 휴식